제우리 드론뷰 드론뷰 가제트가 돼야지 나와라 팔 최저 비행 드론 항공샷이야? 응 그름이 멋있다 오늘 그래서 아까 네비가 오른쪽이라고 알려주고 길이 없어 보험에 예쁘네 동네에서 좀 떨어진 조용한 데서 잡았네 그러겠다 촬영할 때 마을 주민들한테 피 안가고 그 영화를 위해서 지은 건 아니고 보수를 한 거 같아 있던 데를 타이밍 로마 아 저기서 구역이 어 이거 뭐 꼭꼭하고 들어가지 마시로는 없어 와 조금 더 집사2장 너무 좋은데? 5 Win 연주 이 날로 영화에 나왔던 거, 이쪽 문도 너무 이쁜데? 여기가 화장실이었나 봐. 화장실은 아니고 씻을 수 있는 샤워 공간이었다. 생활을 할 수도 있었으니까 그랬나 보다, 실제로. 배우가 씻기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더우면 그래서 뭔가 없다. 다 녹슬었어. 2018년도 거구나. 아아. 검색을 해줄까? 아멘